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NH농협은행 의왕시 지부는 시 7일 부곡체육공원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두발로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NH농협과 의왕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두발로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농협의 ESG 경영실천 의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두발로데이 참여자들은 간단한 스트레칭 후 부곡체육공원을 출발해 산들길과 장안지구 구간을 지나 다시 부곡체육공원으로 돌아오는 약 4km 코스를 걸었습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은 2024년 청룡의 해에 처음 열린 두발로데이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건강을 챙기며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고 말하며 많은 시민이 건강과 환경을 위한 두발로데이에 참여하셔서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져보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애 wash사도의 송 reel금들 nihil입니다. 양턴지 binding survey 상대